매크로, 액셀스에서의 매크로는요. 엑셀처럼 녹화 개념이 아니고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만, 액셀스는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매크로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작업. 이것은 엑셀의 매크로와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매크로 함수 또는 매크로 함수 집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매크로 함수의 수행 방식을 제어하는 인수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열거나 닫거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열릴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자동의 오토메이션의 오토, 실행의 이스퀘션의 EXEC, 오토 EXEC로 매크로 이름을 주면 돼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 EXEC 매크로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을 때는요, 데이터베이스가 열리는 동안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어플라이 필터 함수는요, 어플라이는 적용하다라는 뜻이고, 필터는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적용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레코드를 필터링 하겠다라는 거고, 오픈 열겠다 리포트, 뭐예요? 보고서 열기, 작성된 보고서를 호출하겠다.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겠다. 그 다음에 두 커맨드, cmd는 이제 명령의 뜻이잖아요. 두 실행하라 명령어를, 그래서 액세스의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개체, 그래서 메소드, method 메소드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하겠다. 두 커맨드, 그 다음에 오픈 커리, 뭐예요? 커리를 열어라. 선택 커리를 열어보기 형식으로 열기를 실행한다라는 거죠. 매크로는 한 단계씩 이동하면서 매크로의 흐름이라든가, 동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라든가 보고서 컨트롤에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매크로에 추가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매크로 동작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돼요. 그리고 하이 매크로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행할 때 사용할 바로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브라스, 브레이크, 실행 중인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 이렇게 키고, 파인드, 찾아라, 넥스트 레코드, 다음 레코드를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파인드, 찾아라, 레코드를,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를 찾는다 이런 의미, 고트 컨트롤, 컨트롤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컨트롤로 이동시킨다라는 거. 자주 취재되는 오답 지문 가겠습니다.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하며, 폼 개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매크로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폼이나 보고서,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폼 개체에서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파인드 레코드 함수는 필드, 컨트롤, 속성들의 값을 설정한다. 파인드 레코드, 레코드를 찾는 거잖아요. 데이터, 첫 번째 레코드를 찾는 거예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루프, 언틸, 반복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썸 값을 구하는 예제거든요. i에다 0을 넣어주고, 썸에다 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i는 0, 썸은 0이에요. 그래놓고, 두 루프, 여기를 반복하라 라는 뜻이죠. 두 루프 사이를, 얼만큼 반복을 해요? 언틸, 뭐뭐 할 때까지, 언틸이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뭐뭐 할 때까지요. i 값이 10이랑 비교해가지고, i 값이 더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언틸, i하고 10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i가 0이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i에 이제 1이 들어가죠. 더하기 1을 했으니까. 그리고 썸은 썸 플러스 i예요. 이 i 값은 현재 1이고, 썸은 0이었잖아요. 그럼 0 더하기 1, 그래서 또 여기 1이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i는 i 더하기 1, 썸은 썸 플러스 i.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i 값이 제일 처음엔 1, 10하고 비교해서, 1이 1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까지, 또 도는 거죠. 2, 계속이요. 3, 4, 5, 계속 도는 거죠. 이러면서, 썸은 썸 플러스 i에 의해서, 그 다음에 i는 i 더하기 1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더해지는 거죠. 그래놓고, 6일 때 올라가요. 그러면, i가 6일 때, 더하기 1 해서 7이 되죠. 7이 같죠. 그죠? 그리고 썸은 썸 플러스 i. i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합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놓고, if문이 나왔어요. i가 7이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x2도 두 문을 빠져나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7까지의, 합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7까지의 합, 28이 결과가 된다, 라는 거예요. Private, Sub, 그 다음에, CMD 재고, 밑줄 클릭이잖아요. 그러니까, CMD 재고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CMD 재고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TXT 재고 수량은, TXT 입고량 마이너스, TXT 총 주문량이에요. 입고량에서, 총 주문량을 빼서, 재고 수량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는, TXT 입고량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 여기에 표시되는 값, 값에서, TXT 총 주문량 컨트롤에서, 표시되는 값을, 뭐한다? 차감한 값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CMD, 실행하라, 오픈 리포트, 뭐예요? 보고서를 열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보고서의 이름은요. 제품별 재고 현황이라는 보고서예요. 그래놓고, 에크뷰 디자인, 보유주는 디자인은 뭘로 하라? 제품번호, 그 다음에, CMD, 제품번호를 입력했을 때, 같은 것만, 보세요.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출력될 때,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출력될 때, 지금 오픈 리포트니까요. 제품번호 필드 값이, 제품번호 이 필드 값이, CMD 조회, CMD 조회 컨트롤 값과,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라, 그 뜻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터로 출력된다, 방금 전에 본 명령에서,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출력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거, 프로시저나 변수 이름 지정하는 방법, 255자까지 가능하다, 물론 255자 다 쓰진 않지만, 문자, 숫자, 밑줄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문장 부호나 공백, 키워드는 사용 불가능하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